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영화가 아니라 그냥 잡담 비슷한 근황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개봉작을 당분간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동안 녹음할 생각 안하고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공식 블로그가 포탈 다음 쪽에 있는데 포탈 다음에서 블로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블로그가 이제 티스토리 쪽으로 이전이 자동으로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써있던 댓글들은 전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방명록도. 그래서 방명록을 복사해놓고 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를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써주신 제가 미처 방송하지 못했던 그 분량들을 옮겨 담느라 저번 한 주도 좀 바쁘긴 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좀 제가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방송이 호스팅 서버 옮긴 게 되었거든요.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이겠지만 그동안 파티로 서비스를 했었고 팟빵이나 네이버 오디어나 그런 쪽에는 제가 올리지 않고 있었죠. 사실은 저희 방송이 팟빵에서 탈출을 해서 파티로 왔던 것이죠. 파티는 NHN 그런 계열에 있다가 아프리카 TV 쪽으로 또 인수되었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팟빵에서 탈출할 때 팟빵을 엄청 욕을 하고서 탈출했었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아마 팟빵이 계속 있었으면 파티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청취자분들을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만 여하튼 팟빵에서 왜 탈출했냐고 하면 팟빵 호스팅 서버 그러니까 파일을 녹음 파일을 올리는 그 저장 공간을 오로지 팟빵 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거든요.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튠즈 쪽은 가능하지만 다른 뭐 쥐약이라던가 구글 팟캐스트라던가 다른 어플에는 송출을 못하게 했었죠. 팟캐스트 호스팅 업체 생태계 이쪽 생리학원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독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면서 떠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이 청취자분들께 다가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쥐약 어플 쪽에도 그 당시에는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팟빵을 탈출했던 거고 이걸 엄청 하면서 외국 어플들 특히 외국 호스팅 업체들을 보면요. 무료이든 유료이든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호스팅 업체가 자체적인 팟캐스트 어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팟캐스트 어플 쪽에도 송출이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팟캐스트 생태계의 대원칙입니다. 팟캐스트 자체가 어떤 자유를 기반으로 탄생한 오디오 플랫폼이기 때문에 팟빵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거는 팟빵이 과거에 아이블러그라는 그런 호스팅 업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조금은 알고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팟빵의 독점 정책 이것이 더 화가 났었죠. 하여튼 그래서 팟빵에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식한 욕을 하고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파티가 문을 닫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내 포스팅 업체 중에서는 팟빵밖에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신념을 버리고 또 제가 그렇게 욕을 했던 곳에 염치 없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욕을 하신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방송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욕을 하신다면 제가 또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팟빵에도 올렸지만은 캐스트 박스라는 곳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국내 다른 어플이라던가 외국의 다른 어플 구글 팟캐스트 라던가 팟캐스트 에딕트라던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쥐약 쪽에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도 무료로 그렇게 호스팅 서비스 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앵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일단 가입을 해놓고 지금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팟캐스트 관계자분들은 보험용으로 캐스트 박스라던가 앵커 이런 쪽에 올리시면 되겠죠. 무료니까요. 그쪽에서는 그런 독점을 하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어플에도 송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 근래에 플로우라는 그런 곳에서 원래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그곳에서도 이제 이런 팟캐스트 오디오 서비스를 시작하다 봅니다. 그래서 상금도 걸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좀 분산되면은 사실은 청취자 숫자라든가 조회수 다운로드 숫자 재생 숫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팟캐스트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또 여러 군데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좀 많이 번거롭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보험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플랫폼 옮기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해명할 때 네이버에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거기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를 좀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뭐 검색순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싫어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좀 싫어했습니다. 소치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요새 포털다음도 카카오도 뭐 심하면 심했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비슷하긴 한데 여하튼 제가 네이버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신념을 저버린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오랜 청취자 분들은 제가 네이버를 싫어하는 거를 아실텐데 좀 해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팍빵이나 네이버 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욕을 하신다면 네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오디오 클립도 마찬가지죠. 보험용으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왕 파티에서 옮기는 김에 여러 영역에 있는 혹은 더 많은 청취자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통로를 좀 계속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 계속 생기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네이버에도 올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통로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제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 좀 늦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글을 좀 늦게 달거나 혹은 오랫동안 확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분 중에서 한 분은 구글 팟캐스트 쪽으로 청취하고 계시다. 구글 팟캐스트가 어플도 깔끔하고 업데이트 알림도 거의 첫 번째로 오던가 그게 빨리 오더라고요.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민감도가 여러분들이 계속 편한 어플로 들으시면 되겠죠. 여러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 쪽이나 트위터 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지금 이전을 하는 작업을 지난주에 했었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방송 10년 하고 있고 2012년 9월부터 시작하려고 기억하니까 그리고 블로그는 블로그가 그 해 2012년쯤 만들어졌을 겁니다. 전 가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때부터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들이 계속 그 블로그에 쌓여 있는데 그 댓글들이 전부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카카오가 돈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없애고 있는 거죠. 지금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옛날 댓글들 혹은 제가 그동안 방송하지 못했던 우리 청취자분들의 영화 리뷰 댓글들 이렇게 보면서 참 반성도 많이 되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닉네임을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미리미리 청취자분들의 영화 리뷰 댓글을 좀 방송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있고 애써서 블로그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리뷰 댓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좀 소홀하게 대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방명록 글들도 사라지게 되어서 불이 나게 이것을 좀 옮겨 놓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2월 13일에 성린성아님께서 반갑습니다. 청소하거나 지루한 일 할 때 즐겨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세상 누구나 찌질하구나 하고 위안이 되네요.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저희 초창기 방송 컨셉이 찌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찌질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찌질함을 세상에 드러내므로써 찌질을 어떤 열등감으로 느끼지 말고 오히려 좀 재밌게 소비하자 이런 긍정적인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부 김씨님께서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블로그에 찾아와 주셨었는데 2013년 3월 26일 날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대선 이후에 2013년 그 점에서 대선 이후에 일체의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영화 채널과 스포츠 채널만 무한 루프하고 있었고 다들 그렇듯 매주 목요일 개봉하는 이 당시에는 목요일날 개봉했었죠. 그 이전에는 금요일 또 토요일 이때 개봉했었는데 점점 빨라지죠. 한 바퀴 도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개봉하는 영화들이 뭔지 항상 기대하는 한 사람이고 일주일에 두어 편씩 영화 보고 있는 사람이다. 영화 관련 팟캐스트를 쳤다가 우연히 강신한 수다를 발견했고 솔직히 말하면 열혈 청취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름 편안하고 여유로운 방송인 느낌이어서 가끔 시네타운 19에 넘치는 아드레날린이 부담스러울 때 듣기엔 괜찮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서 여러가지 권위사항, 충고 이런걸 써주셨습니다. 강신의 수다만의 재미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이 이끌어가는 진행도 좋지만 그리고 여자 게스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끔 청취자와 함께 진행을 해본다거나 또는 영화 편편에 대한 해석도 좋지만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장르의 영화들 몇개를 놓고 대충 비빔밥을 만들어서 중근 난방으로 떠든다거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결국 청소부 김시인님의 빅피처대로 저희 방송이 만들어졌죠. 여자 게스트가 고정 게스트는 없었고 청취자분 혹은 다른 이웃 영화 팟캐스트의 진행자분 미치님이죠. 떠드는 사람 방송에 미치님과 함께 다른 청취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방송한 적도 있고요. 생방송호도 한 적도 있고요. 강신의 영화제를 생방송으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기독 시리즈 이런 것들 주제나 장르 이런 것들을 하드보이드 장르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기도 하고요. 청소부 김시님의 이 빅피처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나요? 청소부 김시님의 빅피처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라지니 사랑님도 2013년 3월 29일날 두 분 안녕하시죠?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나요? 그래도 매일매일 업데이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찰내의 설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평들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이야기들 하시길래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영화 소개하실 때 특히 인물을 소개하실 때 예를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검사 역할을 하신 분의 이름을 거론하실 때 바로 그분 얼굴이 쉽게 떠올려지진 않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 예를 들어서 황해에서 어떤 역할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 배우 얼굴이 확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설명을 좀 덜하는 편이지만 한동안은 한동안이 아니군요. 계속 꾸준하게 배우들 출연했던 영화들을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초반에 설명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초반에 너무 그런 영화 소개 출연진 소개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 초반이 이러한 또 피드백이 있어서 요즘에는 아예 초반에 그냥 전체 평을 넣고 있죠. 감사합니다. 슬아지니 사랑님도 초반부터 저의 방송을 즐겨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발렌티노님도 2013년 3월 29일날 발렌티노님도 정말 오랫동안 저희 블로그에 계속 오셨었죠. 안녕하세요. 두 분의 심심털털한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초창기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처음에 솔직히 시네타운 19을 듣다가 접어서 그런지 방송이 좀 심심하고 또 두 분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서 성의도 없어 보이고 왜 방송하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듣다 보니 두 분이 나름 매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왜 친구 중에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한 친구라고나 할까요? 나름 애청자인데 듣다가 그래도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싶어서 들어와봤습니다. 그래도 블로그는 성의가 있네요. 방송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두 분 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건 누가 듣겠어? 시네타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교하시는데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의 수다를 모욕하는 것이고 이 방송을 스스로 엿먹이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 같은 애청자들이 분명히 있고 저 같은 애청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성의가 있게 그리고 활발한 분위기로 방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신의 수다만큼 목소리가 처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방송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네타운은 물론 세 분이 아주 재미있게 하고 인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똑같은 말에 너무나 저급하게 노는 것 같아서 좀 질리는 맛도 있거든요. 이에 만해 강신의는 담담하지만 일상 속에서 영화를 보고자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끌립니다. 저녁에 친구와 술 한잔하고 영화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다른 방송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또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비하 개그, 자학 개그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한동안 했었죠.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스스럼 없이 저희 방송에게 강신의 수다 재미없지만 그래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해주셨거든요. 이 이후에도 잘될듣기 참 좋은 방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강신의 수다만의 개그 코드가 되지 않았을까 청취자와 지능자가 함께 공유하는 재미없는 방송 강신의 수다 뭐 이런 뭐 그렇습니다. 발렌치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8일에 김현주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트윗에 이어서 글을 쓰네요. 박명룡을 보다 보니 두 분이 하셨던 방송 같아요. 지금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저도 최근에야 쥐약 어플에 고정식으로 두둥 등장해서 뭐지? 하고 들었거든요. 사담으로 쥐약 공장 공장장님도 무척 고생이 많으신 듯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트위터 쪽으로도 저랑 몇 번 소통했던 걸 기억하고 있고 김현주님이 정말 오랫동안 또 저희 방송을 챙기주시고 청취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저희 블로그 쪽에서도 글을 써주셨고요. 산사춘님도 저희 방송 진짜 오랫동안 청취해 주셨고 DVD 이런 것도 저에게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산사춘님이 주신 DVD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블로그를 통해서 나눔을 하기도 했었고 2013년 8월 29일에 써주셨네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래 두 분의 말씀에 101번 공감하면서 이번 주말 속초 찍고 옵니다. 파일 안에 나왔던 겨울바다가 그립지만 내가 그 바다를 걷는다고 장백지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서 해나 좀 사먹고 해변가 좀 거닐다가 올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그 답글로 부럽습니다. 전 아직 올해 바다를 못 갔거든요. 이렇게 써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8월 말인데 현재 올해 바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음 코로나가 많이 번져서 위태롭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의식 안 하고 많이들 다녀오시더라고요. 전 아직 바다를 못 갔는데 사사추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블로그를 챙겨주시고 저희 방송도 챙겨주시고 또 영화 리뷰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써주셨었거든요. 그 집 근처에 아트나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트나인에서 보셨던 예술영화 다양성영화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감독들의 그 영화들도 소개해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산사추님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이사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닉네임들이 여러 있습니다. 박명령 쪽에 커틀버드 님도 계시고 커틀버드님도 굉장히 분석력이 좋은 그런 리뷰들을 써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본인 블로그에도 좋은 리뷰를 계속 올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비언니님 이라고 명랑 댓글을 계속 써주셨던 그런 분이시죠. 금비언니님 써주신 글을 읽으면 그 말투가 마치 들리는 듯한 네 명랑 그 말투가 그런 느낌이어서 참 댓글 볼 때마다 참 기분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균님도 다이영바 하고 제가 합동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편을 통해서 저의 방송까지 알게 되셨다고 2014년에 써주신 게 있네요. 저희가 다른 팟캐스트 다른 영화 팟캐스트 하고도 합동방송도 하고 그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10대들이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카페 지킬림 추천이었던가 그래서 그 추천 덕에 제가 그 10대들의 영화 팟캐스트 쪽에 참여하게 돼서 몇 번 제가 녹음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굉장히 정부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때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몸을 살이느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역시 10대가 무섭습니다.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다이영바 같은 경우는 100회를 끝으로 영화 리뷰를 올리는 거는 마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도 리뷰 올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다이영바 진행자이신 두 부부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다이영바 쪽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저희 방송 쪽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인터뷰 코너도 있는데 첫 번째는 주야 공장장님을 모시고 했었고 두 번째로 다이영바를 모시고 했었죠. 다들 이불개고 영화바 줄임말 다이영바를 상당히 매력적인 방송이었고 지금은 부부가 함께 방송하는 분들이 몇 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없었죠. 제가 알기는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송하는 게 큰 성공을 거둔 게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죠. 다이영바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아시게 된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아 그리고 바다 밑의 하늘님도 계시네요. 바다 밑의 하늘님도 정말 오랫동안 또 저의 방송을 청취해주시고 블로그에도 참여해주셨었죠. 2014년 6월 14일 EJ 같은 정치 팟캐스트만 듣다가 강심의 수다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써주시면서 방명록에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소심 고양이 님 께서 안녕하세요. 한 계절을 건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블로그에 영화 리뷰는 못 남겼지만 토요일을 기다리며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이후 영화를 즐길 마음의 여유 없이 팍팍하게 살았는데 영어가 하루아침 되는 것도 아니고 볼 영화는 봐야겠다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편해지네요. 올 봄에 소셜네트워크 나이트 크롤러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못 보신 것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도 써주셨네요. 저희가 나이트 크롤러 녹음 하기도 했었죠. 소심 고양이 님도 참 오랫동안 저의 방송 찾아주셨던 분이고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2019년 피구왕 님께서 피구왕 님은 쥐약 어플 쪽으로도 저희 방송에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인데 방명록 쪽에 이 당시에는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방명록 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저와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무슨 선물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구왕 님이 주신 선물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말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손편지를 카드 형식으로 써주셨었는데 그때 그 글씨 체와 문장이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지 님도 수지 님은 요즘에도 계속 찾아와 주시는데 저에게 커피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고요. 향기가 다채로웠던 그런 커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이빗 백곤 님도 옛날에 종합선물 세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자 여러 개 들어있는 박스 형태로 데이빗 백곤 님이 여러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과자들을 모아서 한 박스 저에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 였던가 그래서 마스크도 함께 보내주셨던 적도 있고요. 청취자분들께 선물 드린 적이 몇 번 없네요. 제가 실물 선물을 제가 청취자분들께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네요. 다른 방송들 보면 청취자분들께 막 선물도 주고 그런 이벤트도 하던데 N.Y.닉스님께서 예전에 노트북 사달라고 그때 생방송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죠. 저희 블로그에 1000번째 댓글 2000번째 댓글 3000번째 댓글 이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1000단위 댓글에 당첨되신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제가 선물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하나에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1000번째 댓글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 이후에 블로그 밝기 좀 뜸해지던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아마 제일 마지막 당첨자가 저일 겁니다. 강신의 수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블로그에 좀 뜸해졌었죠. 아 그때 당첨되신 분들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참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있네요. 이 블로그에 뭔가 옛날 얘기하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네요. 팟빵 쪽의 통계를 보면 청취자 연령 이런 것도 좀 나오거든요. 구독자가 아니라 청취자 연령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저희 방송 주로 청취하신 분들이 30대 40대 50대 그중에서 40대 50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인생 선배들이신데 제가 좀 더 예의있게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 2012년 이때 곧 10년 전 8년 전 이때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제가 이거 방송할 때는 이게 서울에서 제가 혼자 자취하면서 녹음을 했었네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저희 블로그 쪽에 첫 댓글을 남겨주셨던 여룻바을 님도 지금 닉네임이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셨고 한데 제가 그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힘입어서 더 부지런하게 녹음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갑자기 반성 시간이네요. 블로그가 또 새롭게 이전하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시 블로그도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신 리뷰들 저희 블로그 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녹음하는 코너가 있죠.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천지의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가지 의견들 혹은 기분 좋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가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도 2022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갑자기 이 영화가 떠올랐는데 About 슈미트라고 잭 니콜슨 주연의 작품이 있거든요. 어릴때도 제가 크게 재미있게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떠올리다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가지 힘든 일을 겪고 혹은 열등감에 졌거나 혹은 실패를 겪거나 이해선 안되거나 남들이 전부다 무시할 때 나를 가족들도 나를 무시할 때 그럴 때 나 스스로가 지탱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 자부심하고 자긍심은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화를 다시 보고 녹음을 해볼까 싶었는데 이게 VOD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네요. 저에게 DVD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때 나 스스로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혹은 가장 조그만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좀 견디거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긍심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거는 자신에게 달리는 문제인 것이고 뭐 그게 실제로 영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기운이 안납니다만 틀렸을 수도 있겠죠. 우리 방송 혹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의 저의 자긍심이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저 스스로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신 댓글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그런 반응들이나 블로그나 댓글란에 오셔서 글 적어주신 것들 저랑 소통하면서 같이 공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저의 자긍심의 근거가 되지 않나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 덕에 외로움을 잘 견디면서 지난 10년을 보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로움에 잘 휘둘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 덕에 10년 동안 외롭지 않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혹은 여러분들 댓글들을 읽었던 그 방송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긍심의 어떤 자긍 근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것들이 저라는 인간 혹은 다른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참 큰 보탬이 되었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이나 댓글들이 저의 자긍심의 근거가 되었듯이 저희 방송도 역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자긍심의 근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쑥스러우면서도 훈훈하게 술도 안 먹고 이러한 낯간지러운 소리를 잘 해대는 강신의 수다죠. 근황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여하튼 오늘은 그렇습니다. 팟빵과 네이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제가 드렸고 호스팅 서버 옮기는데 좀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파일들 하나씩 다 올렸어야 됐고 말도 안 탕하는 외국 업체에다 영어로 편지 써가지고 막 호소하고 막 그리고 저번주에는 블로그 댓글들 옮기는 작업도 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외계인 일부가 채도훈 감독의 그 영화가 VOD로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아주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소문이 안좋게 퍼진 했습니다만 그정도로 망작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비판도 했던 걸 기억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까지 흥행 참패할 영화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보시기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9일인가 그때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 공개되죠. 윤종빈 감독의 TV 시리즈 있는데 뭐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황정민씨 나오고 이게 다 실화라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좀 많이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쿠팡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한산도 독점공개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플레이에서 수지씨가 배우 수지씨가 안나라는 드라마 주연을 맡았었는데 그 감독하고 쿠팡플레이 쪽하고 잡음이 있었거든요. 감독과 합의 없이 멋대로 편집을 해댄 겁니다. 안나라는 것을 8부작인가 9부작으로 만들었는데 감독이 6부작으로 압축시켜서 내놓았다고 해서 법정 소송 들어가니 만에 이런 얘기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쿠팡플레이 쪽에서 감독판을 내놓겠다고 하면 비교해봐라 어느 게 더 낫나 우리가 편집한 게 더 낫니 아니면 감독 의도대로 하는 게 더 낫니 이런 식의 플레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더 재미있느냐 더 대중 쪽으로 먹히느냐 완성도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을 연출한 사람과 합의 없이 멋대로 편집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완성도가 있느냐 그건 별개 문제고요. 실제로 감독 판에도 재미 없을 수도 있겠죠. 감독 무조건 재밌게 만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재미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는 문제고요. 멋대로 편집을 했다. 옛날 표현들을 하자면 멋대로 필름에 칼질을 했다. 가위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플레이어 요즘에 스포츠 경기도 계속 중계하고 있고 야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이지 않을까 아마존 프라임 하지만 개인적으로 쿠팡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마 한주 더 쉬고 무슨 영화 보셨나 코너를 녹음하든 아니면 다른 영화를 녹음하든 할 것 같습니다. 우상을 한번 녹음해 볼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 로맨스 영화들을 계속 녹음해 볼까 예전에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도 하고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에도 녹음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가을이니까 로맨스가 더 어울릴라나 네 잡담 그만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뭔가 횡설수설이네요. 여러분 일교차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좀 몸이 으슬슬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는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업데이 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또 조만간 방송편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인데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풍이나 코로나나 다 피해 없이 무사히 고향에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